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강남대표회 사랑제일교회를 다니고 있는 문가윤 청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안고 예수 안고 주사파래 주사파래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연설하기 전에 앞서서 저는 전교주의 송금파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로 31살이 되었는데 저는 배우기를 제가 공부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것은 이승만은 국제자다 김대중은 정의로운 대통령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좌파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평등 외치는 이 말이 여러분들 정의로워 보이십니까 저들이 외치는 평등이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의 땅은 모두의 공공재이고 우리의 진도 모두의 국가의 소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의 국가입니까 아니요 이재명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국기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은 사이코라고도 보고 또라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상이지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네 여러분 저희 주민자치법 지금 이인천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좌파에 많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법에서 제가 정말 기가 막힌 독소조항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10조 6학에 보면 주민자치에는 관계중앙기관의 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적사항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이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써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좌파가 그냥 남용하고 있는데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천만 서명 받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저희가 핸드폰 번호 하나 받는 것도 욕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우리는 물어보기라도 하지 쟤네가 안 물어보고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저희 지금 인적사항 정보가 이런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핸드폰 번호라든지 핸드폰 번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산 정보라든지 세무정보 이런 것들도 좌파에서 언제든지 요청하면 다 확인할 수 있는 이 주민등록법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자유마을 신청하셔야 되겠습니까 신청하신 분만 큰소리로 5초간 감성 지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경관 목사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안고 예수 안고 자유통일 자유통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